안녕하십니까 아메리카 동이족 TV 입니다.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하상주 하는 그 하나라 하 근데 왜 우리 조상님들은 하상주 할 때 그 하를 그 다음에 나라를 단어를 붙였느냐 하나라 하나라 왜 이렇게 하나라 라고 발음을 했느냐 자 하나라 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하나라 이게 또 옛날식 발음으로 이게 해가 또 좀 짧은 사람이 많아요 바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나다 입니다 한나다 우지나다 조은나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저희들도 어릴 때 그런 발음을 좀 짧게 하고 좀 이런 친구들을 놀리고 막 그랬는데 한나다 입니다 한나다 해나다 해가 나는 곳 해가 지지 않는 넓은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캐나다의 어원이 큰 나라 하나라 입니다 카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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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영어에 great라는 단어가 갤라트 입니다 글렛다 원래 발음으로는 캐나다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원래 발음은 캐나다하고 같은 거에요 글렛다 글렛다 자 그래서 풀 풀초가 영어로 글렛스 인데 이것도 지금 글렛트 입니다 great하고 같은 겁니다 어원이 큰 나라 입니다 큰 나라 자 왜 나라 이름 앞에 여름하를 갖다 붙였느냐 저번에 그 저번 시간에 여름하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왕과 참모들이 나라 이름을 짓는데 봄이라는 나라를 짓겠습니까 여름 가을 겨울 가을 겨울은 지는 계절인데 그런 그 저 단어로 이름을 짓겠습니까 나라 이름을 국명을 아니죠 여름입니다 여름에 초목이 우거지고 사람들이 아주 꽃 징글벙글 아주 즐겁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런 세계를 원하는 겁니다 한아라 이건 꼭 중국의 역사가 아닙니다 뭐 전설 속의 나라나 여전히 전세계로 그냥 다 퍼진 거에요 칸 칸나라 입니다 칸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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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나자 T 발음이 세게 발음하는 겁니다 세게 발음하면 쓰가 됩니다 치 칼나자 글렛스 글렛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태양이라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sunrise in the morning 지하자 좋다 지하자 입니다 치얼스 고 동이 탔다 젤리 정리 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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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르시아에 쿠요시가 있습니다 쿠요시가 지하자 입니다 그 다음에 FC서울의 축구 감독 기네시 있지 않습니까 투르키의 감독 그 다음에 티모시 영어 이름에 티모시라는 이름이 있는데 영광이 하는 밑에 영광 나옵니다 이 태양입니다 태양 쿠요시입니다 쿠요시가 변해서 기네시 티미시 티모시 이것도 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갓 이것도 지하자 입니다 지하지 지하지 그래서 우리가 술 마실 때 1999년도 까지 지하자 좋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 아직까지 치얼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술 마실 때 그래서 여행 유튜버 우리 한국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치얼스로 뭐라고 하냐 이 순간 젊은 여행 유튜버들이 움찔움찔 합니다 이것도 말 잘못하면 안될 텐데 걱정이 앞서는 눈빛이 저는 보이거든요 이게 깜빡이라 하면 일본말이고 건배는 또 이거 중국말이고 이거 우리 말이 있긴 한가 순간적으로 참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한 제가 한 세 번을 본 것 같아요 그 저 여행 유튜브를 제가 많이 보는데 젊은 친구들이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이 낯빛이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건배 이렇게 외치는데요 건배 아니에요 1999년도 까지 지하자 좋다 라고 회식할 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밀레니엄이 되면서 이게 지금 다 그냥 막 건배로 넘어가 버렸어요 글롤이란 단어도 이 지금 이 영어 뭐 어느 사전에는 어원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쿠요시 기네시 글리시 이겁니다 글리시 큰 나라입니다 큰 나라 다 클레디 비가 르로 바뀐 것 뿐입니다 방글라데시 벵가르 사전에 해가 뜨다 태양이 뜨다 를 슈로즈 오프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슈로즈 오프다 우리말로 지하자 좋다 입니다 지하자 좋다 이렇게 옛날에 어딘가 딱 제사를 지내던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 동남아시아로 저 저 유럽으로 북유럽으로 아시아로 이렇게 쫙 들어간 겁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거 지하자 좋다 슈로즈 오프다 지하자 좋다 같은 발음입니다 영어 이름의 시모씨가 지하자 입니다 우리말로 지하자 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자유롭게 짓습니다 우리도 이름을 이제 그 조선시대식 이름을 이제 벗어 나야되요 중국식 그 뭐 훈으로도 이름을 이제는 지어야 됩니다 훈으로 지금은 한자 음만 가지고 지금 이름을 짓고 있는데 티모씨가 이 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벼 하느님의 공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식민사학 동북공정 최춘태 선생님께서 이렇게 적은데 이 책 안에 한자가 일자 이름으로만 우리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데 옛날 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자 이음 또는 일자 삼음입니다 이게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로 한자는 뭐뭐하게 뭐뭐한 뭐뭐한 뭐 뭐뭐하게 뭐뭐하게 뭐뭐하다 그래서 동의를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은 빛이요 곧 여호와 하나님일세 그래서 자전에서는 동을 주라고 한 것이 아닐까 하네 이거 지금 이렇게 슛비 뭐 뭐 메이비에 마 이런 뜻으로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책에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히브리 이런 문화도 들어가 있고 이래서 제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진작부터 이거를 제가 좀 올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용기를 좀 얻어서 이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라코타 미국의 라코타 원주민 사전에 헤어를 갖다가 아시키라고 합니다 아시케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 입이 근절근절해서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헤어 아시키라고 했습니다 자 재팬 후카이도의 아인우 헤어 키시키라고 했습니다 키시키 아시키 키시키 같은 거 거든요 예 같은 겁니다 이게 헤어 머리칼을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자 아시키나짐입니다 머리 아시키나짐 머리 모양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머리 모양 보십시오 똑같아요 그래서 유럽에만 그 저 옛날에 유태인들이 살았던 게 아니고 어딘가에서부터 흘러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거쳐서 아메리카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겁니다 아시키나짐 헤어스타일 입니다 of wearing the hair into cluster 뱅뱅 꼬아 가지고 머리 앞으로 어깨 앞을 이렇게 두가닥으로 따 가지고 앞으로 쭉 늘어뜨리는 거 그런 헤어 스타일을 아시키라고 합니다 이게 아시키입니다 아시키나짐 입니다 이게 유태인의 아시키나짐 아메리카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고 다 같은 겁니다 이게 어딘가에서 다 같이 동북아시아에 살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에요 아메리카 원주민 말과 한국어 또 또 비슷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으로 또 좀 접근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아시키나짐 머리 스타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시키나짐 입니다